오늘 할 게임 바로 The Watcher Tower Experience라는 게임이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뺏겼다! 잠깐만! 아! 나가봐. 한 명을 뜯네? 뭐야? 이거 버그야? 아! 친구 쳐도 안 해요? 꼬비건을 주네. 해볼까? 자, 게임 들어왔고요. 사람 구했어요. 일단 여기 이렇게 있고 Check Radio Channel 쓰라고 하니까 라디오 채널 체크 라이트 끼고 보기와 같이 예방 재 안나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새로하네 됐다. 새로운 메시지가 없대요 아 여기 있는 걸 버리라고 하네 이렇게 깔끔하네 없어 없어 좀 낫네 어 뭐야 이거 긴급 문자였는데 어 뭐야 이거 긴급 문자였는데 난 죽을 수 없지 다들 해 어 다들 해 야야야 발전기 나갔다 아 저기다 왼쪽인데 어디있어 야 어디가냐 오우씨 아 찾으러 간 거네 죽지 말해 아 하루 돌아가라 들어가 들어가 오씨 살았다. 죽는 줄 알았어요. 야씨 무섭네 게임. 4 5 아 6 7 업데이트 중이라는데 해야됩니다. 굿잡! now get up 오씨 아 이제 하루 지나간거구나 다행이네요 살아났대 살아났대 문 닫았고 창문 다 닫았구요 굿첵더 라디오 채널 라디오 채널 확인 오! 노노노 노노노노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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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섭네 자 근데 나 왜 못나가냐 쟤 버그 걸렸나봐 나 못나가는데 왜이래 오우 나 못나가는데 메세지 팩터 메세지가 있다나요 야 타워문 닫았냐 잠깐만 으아악 쥐어 으아악 쥐어 엥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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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버려 내가 잡는거네 첵더 라디오 채널 이번엔 제가 아악 너 해 아악 아 4 이번에 또 메세지 또는 무서울 것 같은데 오 뭐야 어 아 유령 접신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빙이 된 줄 알았다 순간 이메젠스 메세지 누가 텐트 하나로 들어오란 하는데 아 왜 나가야 돼 아 아 저거 어 그 아까 전화 뜬 곳이 저기니까 아까 가라는데 자 앞장서 아까 길이 두개였거든 만약 이번에 추격전이 나온다면 나는 팀원을 버리고 갈 것이다 야 얘 왜 이렇게 빨아 어 뭐야 이상한데 야 안보여 개넬인데 아 쟤구나 야 나 따라오잖아 야 야 쟤 어때 야 야 야 온다 야 야 야 이런 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돼 야 우린 이제 여길 떠날거야 우린 이제 여길 떠날거야 시작 아 이거 박스 이제 줍제 아 뭐야 하나하나씩 줍는거야? 어 어 안 나가지네 We don't have March time 이제 시간이 없대 이제 이걸 막으래 이제 이걸 막으래 이제 이걸 막으래 뭐야 이거 플라이 아니야? 핵인가? 야 야 야 야 여기 남아서 뭐하겠다고 여기 남아서 뭐하겠다고 뭐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네요 네 재밌게 오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웬만한요 빠이빠이 에잇 뽀잇 뽀잇뽀 빠이빠이